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했어요. 이게 새로운 단원이거든요. 미분법인데 미적분이 크게 세 단어로 나눠져 있거든. 첫 번째가 우리가 힘들게 했던 후여르 극한이 이제 마무리된 거고 여기서 이제 n이 어디로 가는가, n이 어디로, 무한대로 갈 때 이 an이 어디로 가는가, 뭐 이런 거 배우는 거죠. 이거랑 그 다음에 이제 급수, 그 다음에 준비급수 이 정도가 이제 수혈의 극한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인 거고 자, 미분법은 이게 좀 많이 힘들 거예요. 많이 힘들 겁니다. 처음에 일단 뭘 하냐면 지수로그를 미분을 하기 위해서 그에 필요한 개념들을 새로운 뭔가가 나와요. 지수항수와 로그항수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하던데, 병아리 때 배웠단 말이죠. y는 2에 x승이 어떻게 생겼는지, y의 로그의 2에 x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잖아. 요런 애들을 나는 이제 미분을 하겠다는 거야. 수투와 다른 점은 그 수투는 해봐야 다 함수 미분하는 게 다예요. 뭐 3차 함수 미분할 수 있는지, 4차 함수 미분할 수 있는지 그럼 미분법 딱 한 개만 하라고 모두 다 미분할 수 있었죠. 내가 5x에 막 10차를 놔둬도 이거 미분 못 할 거 아니라 그냥 뭐 10x에 무슨 플러스 18x에 8x에 이렇게 그냥 한 가지 미분법을 그냥 다 통용해 가지고 쓰는 거였다고. 근데 지금 미적분에서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얘네들을 미분하는 그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개념들이 막 나와요. 이를테면 2. 자 두번째, 그 다음에는 삼각함수를 이제 미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삼각함수가 우리가 알고 있던 sin, cos, tan가 다였죠. 수원을 배울 때는. 근데 새로운 걸 더 배워요. cosecant, cosecant, cotangent를 배우면서 이거 전부 다 각각 미분하는 방법 다 다르고요. 다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 각을 더했을 때 이 아이가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그런 거를 배울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외워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걸 초월함수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마지막에는 삼각함수, 제수함수, 그 다음에는 역함수, 그 다음에 음함수, 그 다음에 뭐 매개변수로 표현된 함수. 진짜 많거든요. 그런 애들을 전부 다 미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도달하는 지점이 어디냐면 결국 그래프를 그리려고 이 난리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나한테 싱을 져도 정말 거지 같은 싱을 져요. LNX때 뭐 E에 OX때 뭐 이런 희한한 식을 썼을 때 모든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다 한숨을 잘 하신다면. 그 다음에 너너로 가는 게 적극이에요. 그래서 아주 갈 길이 멀어요. 아하. 해볼까요?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게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깊은 내용이 될 거고요. 눌려볼까요? 지수함수의 극한. 지수함수라는 거는 함수 그래프 개형을 잘 생각하면 돼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 함수다. 함수 극한이에요. 자 함수는 A에 X든이라는 내가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때 위치 뭐예요? 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죠. 위치 함수 1보다 큰지 아니면 0과 1 사이인지 그걸 먼저 물어보고 만약 2에요? 라고 한다면은 악업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고 하겠죠. 증가하는 함수. 증가하는 함수. 단위를 맞으면 1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 2분의 1인데요. 그러면은 악업계 내려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Y에 A에 X 쓰니 그랬을 거고 함수의 극한을 구하라고 하면은 얘는 연속하잖아요. 모든 실수에서. 뭐 빠지는 데가 없죠. X가 뭐 불가능한 지점이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액수를 내가 보낸다 하더라도 A에 X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연속함수일 때는 그 함수값이 결국 극한값이 되기 때문에 그냥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죠. 어떤 지점으로 갈 때는 그냥 집어넣으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무한대로 보내고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야. 자 이렇게 증가함수일 때는 그 밑을 먼저 확인하신 다음에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얘를 먼저 확인해서 증가하는 함수의 지수함수네 그걸 무한대로 보냈다. 그럼 증가한다는 말이 계속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무한대로 갈 거고 얘는 점근선의 X축이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얘가 꺼지는 거야? 여기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밑이 만약에 이 사이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번에는 오히려 얘가 만약에 2분의 1이었다. 그럼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얘가 어디로 갈 거야? 얘가 0으로 가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오히려 여기서는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갔어? 오케이. 자 한번 보자. 얘 볼게요. 미미텍스가 무한대로 갈 때 3X승분의 2X승. 저건 저렇게 따로따로 볼 게 아니라 지수법칙에 의해서 3분의 1 전체 X수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건 지수함수의 극한은 물어보고 있는 거고 밑을 먼저 확인하는 거야. 3분의 1은 옳지. 3분의 1 하는 거는 0과 1 사이면서 감수함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거는 그래프를 떠올리면서 푸세요. 그 다음 얘는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이거는 이 상태로 푸는 것보다 왜냐하면 이런 그래프는 몰라요. 그리고 얘네들을 뭐 간다고 해봐야 힘든데 일단 그 등기실의 극한을 잘 학습했으면 얘 어떻게 되는지 그냥 포럼을 해보자. 얘 무한대로 갔어. 얘 무한대로 갔어. 둘 다 어디로 가? 그렇지. 왜냐하면 밑이 1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발산해야겠죠. 그럼 무한대분에 무한대면 분자가 분모가 상대적으로 누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보면 된단 말이야. 분모가 빨리 커지면 0이고 분자가 빨리 커지면 그렇지. 누가 발산하는데 둘이 같이 커지면 B로 가는 높이. 얘 둘이 같이 커지는 거잖아. 위치도 옳지. 얘 1이 될 거예요. 원래 정석은 어떻게 되냐면 3X승으로 나눠. 3X승으로 나누면 1 내죠. 여기는 3분의 1의 X승이 될 거고 여기는 1 내는 거. 이게 어디로 가? 0으로 가서 1매 2, 3매 2. 감사합니다. 얘는 뭐 빼기 뭐 꼴이야? 무한대래. 무한대. 무한대로 갈 때 뭐 빼기 뭐 꼴이야? 무한대빼기 무한대빼기죠. 무한대빼기 무한대빼기 그 이유가 없는 경우는 최고차를 묶는 방법이에요. 방법인 걸 정해져 있죠. 그럼 얘는 최고차라는 게 큰 애로 결국은 묶겠다는 거고 무한대야 무한대지만 그 중에서도 빨리 커지는 무한대가 누구야? 오해액. X승으로 묶어보는거야. 모의 X승으로 묶어봤을때 1 마이너스 여기는 5분의 2의 X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디로 가는거야? 0으로 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해가 어디로 간지가 중요한건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로그항수도 그래프를 떠올릴 수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로그항수의 그래프는 로그항수의 그래프는 만약에 위치 1보다 큰 애면 2X승 해볼까요? 얘도 증가항수야? 방사항수야? 위치에 그냥 지수항수 따라오는거죠. 근데 대신에 2X승의 역항수기 때문에 원래는 지수항수는 X축이 이 정도선이었다면 얘는 Y축으로 바뀌는거고 증가하는데 여기 탁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는거죠. 이 정도선이 되야되는거니까 그 다음에는 만약에 위치 0과 1사이다. 그럼 감소항수야? 증가항수야? 감소 이게 정의성이 되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지는거에요. 기억을 사실 살리시고 그래서 어쨌든 어떤 측정사업체에서의 극한을 물어본다면 대신에 로그항수는 정의역이 0보다 큰 부분에서만 발생하지 그래서 여기 C에다가 마이너스 오른건 없습니다. 값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수일거구요. 5든 6이든 100이든 뭐든 간에 얘는 연속하고 있으니까 자기 정의역 안에서는 집어넣으면 그 극한값이 구해져요. 저건 문제가 안되고 무한대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가 없죠. 얘는 얘는 드레이프가 이쪽에 없기 때문에 끊기는게 딱 어디서 끊겨버려? 0보다 큰 쪽에서 딱 끊기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 저쪽으로 보낼 수 있는게 0의 5두칸인거에요. 이해가? 그럼 골로 보냈을때 어떻게 되냐고 물어볼건데 자 A가 1보다 클때는 증가항수고 무한대로는 보낼 수 있죠. 그쪽으로 다 가니까 어디로 가는거야? 무한대로 커지죠. 무한대로 커질거구요. 천천히 커지지만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0의 5두칸으로 가보면 점점 계속 밑으로 내려가지 어디로 가는거야? 그치 Y값을 마이너스 무한대로 찍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될거고 0에서 1사이면 감상수라서 이런 그래픽이 될건데 무한대로 가면 얘 점점 점점 Y값이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거고 그 다음에 0의 5두칸으로 갈 때는 Y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지 무한대로 엄청 크게 발사할거에요. 자 미미트엑스가 2로 갈때 로그2에 이거를 구해달라 로그함수는 양수에서는 어쨌든 뭐 이것도 얘는 아무거나 들어가면 상관없겠네 얘는 X에 뭘 넣어가 양수가 나올거에요. 왜냐면 X 플러스 1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마음껏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2를 집어넣었을때 얘는 연속하고 있을테니까 2를 그냥 집어넣었죠. 그래서 로그2에 몇이 되서? 어 8이 되요. 그래서 3을 쓸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때 얘 밑이 지금 이건 밑을 봐야되잖아. 밑을 옳지. 밑이 양수기 때문에 에엥 1보다 크기 때문에 얘 증가함수죠. 증가함수면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될거야? 무한대로 갔을거고 얘도 지금 무한대네 그럼 무한대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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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태를 바꿔줘야되는데 얘는 로그에 성질이 있으니까 그치 로그2에 뭐라고 할 수 있는거야? 4X분에 4X 플러스 1이 될거고 얘같은 경우는 이 X의 이 극한이 이 진수한세가 적용되는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수렴하는거야? 결국은 1로 수렴해서 결국 로그2에 몇이 되서 그치 영업으로 가면 될겁니다. 이렇게 돌려볼까? 자 이 경험은 이제 어려울텐데 괜찮아요. 자 계속 적응시킬 수 있도록 내가 계속 얘기를 할테니까 이라는거를 배울건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일 유명한 무리수는 파이란 말이지 루트2 루트3 총입도 안이 있으니까 3.14 155 152 이렇게 블라블라블라블라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술 무리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너희는 대표적인 무리수를 하나 1.1로 더 배우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일단 무리수라는거 고 무리수라는 건데 이 무리수라는걸 발견한 사람이 오일러라는 엄청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가 배우고 있는 SIGN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N라는 것이 당연한 거고 정말 많은 고등학교에 나가서 왠편한 거는 이 사람이 다 참조한 겁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라고 한 거고요. 실제 E는 아주 많은 수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한 주제예요. 왜 그런 줄이든 알 수가 없지만 니밑 X가 0으로 갈 때 요구를 아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E의 존재예요. 보세요. 니밑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라는 거는 지금 0에 굉장히 가까운 값으로 가고 있는 줄이잖아요. 얘는 0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0으로. 그러니까 1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계속 더하는 거야. 이해가? 그다음에 X분의 1이라는 거는 여기가 0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가 0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X분의 1이라는 건 Y래스 분의 1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해가? 0 근처로 가게 되면은 0의 우극한에서는 어디로 가고? 좌극한. 어. 이게 무한대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0의 좌극한에서는 어디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변동적으로 발산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째로. 이해가? 무슨 얘기냐? 1에다가 아주 작은 값을 더하면서 계속 곱한다는 얘기야. 이게 무한대로 가고 있다는 거는 1 더하기 0.1. 그러니까 1.2를 계속 곱한 거야. 이거 이해가?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를 해본 거라고. 이해가? 그냥 1만 무한번 곱했으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이겠죠. 이해가? 그런데 1에 아주 작은 값을 더해서 처음에 실험을 봤다. 0.1을 가지고 해봤어. 그러니까 1.1을 미친듯이 고백하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하니까 계속 눌러봤더니 이런 값에 가까워지는 거야. 이해가? 이게 2를 넘어가는 거예요. 1.1 곱하기. 1.1 곱하기. 1.1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작은 값. 왜냐하면 0이 가까워져야 되니까 1.1을 계속 곱해봤어.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해보니까 2.7을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이 숫자를 더 다운시키면서 찾아갔더니 이게 얻는 값에 점점 수렴하더라는 거야. 2.7을 넘어가는 거야. 그걸 발견한 사람이 오히려 더구나. 이해가? 이거를 내가 숫자가 3.14159도 사람들이 얼마나 끝이 있을까 싶어서 나눠 봤겠죠. 근데 이 결론적으로는 무한히 수렴하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거든요. 얘도 계속 이거를 해봤더니 이거는 찾을 수 없는 값이랄 거야. 그래서 그냥 1라고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암튼 아 이런 형태. 너희가 왜 봐야 되는 건 이거야. 극한값이고 여기가 1이 있어야 되고요. 1의 근처값이기 때문에 여기가 어떤 형태로든 극한이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0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x인 게 맞고 이해가. 근데 2x일 수도 있고요. 뭐 3x일 수도 있고요. 이해가? 이건 조금 이따가 해보고 어쨌든 x. 1하는 기본 정의인 이겁니다. 1 플러스 x. 이게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 여기가 얘의 역수가 있어요. 얘 역수. 얘 역수는 뭔데? x분의 1이죠.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역수 관계이면서 그 다음에 이 애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아무데대로 갈 때. 이게 왜냐하면 0 플러스 여면은 무한대로 갈 거고 이게 0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 일로 가든 절로 가든 아무것도 갈 거 아니야. 발산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 좋다 이거야. 이해가? 이게 무극이든 좌극이든 그냥 0이든 간에 얘가 0으로 가고 있고 1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얘가 0이 가까워지고 1 근처값이란 얘기죠. 얘와 얘가 서로 역수 관계면서 이 지수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하고 있을 때 이거를 1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그럼 다른 표현해볼게. 무한대로 갈 때 이것도 2예요. 자, 봐라. 일단 1이 있지. X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가 0으로 가지. 얘네 두 개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 맞지? 그리고 얘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가는 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럼 1이라고 쓸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0으로 갈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얘가? 자, 하나 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 분의 1에다가 여기가 X 써도 가능할 거예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1을 할지라도 얘 0으로 가거든? 밑에만, 밑에도 식혀주니까 당연한 거죠. 그다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얘네들이 역수 관계잖아. 이것도 2이다. 이해가 됐어? 여기 어디로 가는지 보시고 1 더하기 있는지 보시고 여기가 0으로 가는지 확인하시고 두 개가 역수인지 보시고 여기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2번은 내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2에요. 그냥 2. 1이 1이라고. 이해가죠? 극한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 1과 이쪽에 무엇이 있어? 아, 혹시 2? 이렇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 자, 얘 봐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2X이 어디로 가? X 0으로 가면? 0으로 가죠. 자, 근데 대신에 여기랑 여기가 지금 무슨 관계가 아니야? 역수 관계 아직 아니잖아요. 그럼 맞춰줘야 돼. 자, 해볼게.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X에다가 1단 여기 위에 뭐 쓰는 거야? 2X분을 쓰고 보는 거야. 2X분을. 왜냐하면 이렇게 돼야 역수 관계도 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E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원래 형태에서는 E가 없었으니까 그 E가 없었으니까 그치 E를 꼽혀주면 그만이잖아. 이해가 있어? 그럼 얘?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어디로 가는 거고 그러면 E로 하니까 E의 제곱으로 가면 되는 거야. 이해가 있어? 그래도 그냥 숫자기 때문에 그가 먼저 개선이 된 겁니다. 다시 0으로 가고 얘네도 역수 돼야 되니까 일단 쓰고 근데 원래 X분이 됐으니까 2 써주면 약분 돼가지고 X분이 원래 돌아가는 거잖아. 그럼 얘는 극한값 계산되니까 이거 해 제곱으로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2번에 이렇게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2X분이기래. 그럼 얘 0으로 가는 거 맞지? 그렇지, 여기가 2X 써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E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애니가 무한대로 가고 있고요. 그럼 여기에 1분의 1승을 해줘야 되니까 E에 1분의 1승 이렇게 좀 모아봐요. 이해가? 이거를 루트 E라고 쓰셔도 장관도 없어요.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받아들입시다. 한번 눌러볼까요? 옆에다가 E가 뭔지 써놓을게. A야, E는 극한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네가 한번 애기해봐. limit? N N이 아니에요. 상수, 수열에서 벗어나야 돼. 맞다. X대로 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무한대로 갈 때? 뭐 분축 값을 필요했어?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3에다가 그 다음에 1에다가 X 얘의 지역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원이야. X가 0으로 갈 때는 뭐라고 써야 돼? 1 플러스 여기가 어디로 가고 있어야 되는데? 0으로 가고 있어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라고 써줘야 돼? X 그 다음 여기는? X 1에 X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이거 알고 계신 거예요. 자, 자연 로그 자, 자연 로그는 뭐냐면 앞에서 정의한 무리수 1을 밑으로 하는 로그를 자연 로그로 알 거다. 여기 로그 E, X 적혀있죠? 근데 우리가 상용 로그를 10을 생략하잖아. 그런 게 아닌 이유가 뭐였어? 하도 많이 쓰니까 뭐였어? 많이 써서 상용이니까 그래서 생략한 건데 얘가 얘가 수학 학과를 가면 이걸 훨씬 더 많이 써요. 상용 로그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대학교 때 로그 X일 때 이걸 10이라고 본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걸 E를 생략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상용 로그에서 로그 X는 위치 10이라는 걸 정의하고 왔기 때문에 새로 정의해 줘야 돼. 생략할 거고. 생략할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은 우리는 자연 로그라고 할 거고요. 자연 로그에서 로그인데 자연 로그다. 그 내셔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LN LN LNX 이게 뭔 얘기냐면 로그 E의 X를 줄인 거예요. 밑줄 안 쓴다고 하면 줄인 겁니다. 자연 로그는 뭐예요? 자연 로그 LN LN이라고 보시면 돼요. LNX 로그 E의 X 안 쓸 겁니다. LNX 얘는 뭔데? 위치 E인 로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로그이기 때문에 로그 취급해 주시면 돼요. 이해가죠? 그럼 뭐야? 그러니까 LN1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일단 익숙해지고 되면은 로그 E의 E라는 거잖아. 진수가 1이면은 그냥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다음 얘는 LN1이라는 건 로그 E의 E인 거잖아. 그럼 밑과 진서 같은 게 몇인 거예요? 요렇게 취급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LN1은 뭔데? 0이요. LN1은 뭔데? E의 0을 더 넣을 수 있게. 아, 위치 E인 로그구나. 그러면은 한편 자연소금 E를 위치하는 로그는 뭐 Y는 LNX라는 함수를 내가 그리고 싶은데 뭐야? 로그이므로 함수 Y는 LNX의 역함수는 당연히 이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EX승과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뭐야? 로그? EX EX 이거였잖아요. 우리는 이제 LNX가 역함수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우리 그 지수함수를 민망하는데 필수로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슬피도 절대 안 걸쳐야 되는. 암튼 E가 이렇게 나왔고 그러면은 E가 아까 근사값이 몇이었냐면 2. 얼마였어? 7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증가함수가 되겠어. 감선수가 되겠어? 증가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EX승은 그냥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LNX의 그래프는 Y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가 될 거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는 로그 함수가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때 E가 1보다 크기 때문에 YEX승과 LNX의 그래프는 증가하는 지수와 로그 함수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눌려볼까요? 자, 이걸 잘려야 돼요. E 받아들이는 거는 잘 할 것 같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한 번만 더 해보자. 자, 제이야 E가 리미트, 네가 말하고 싶은 걸로 해라. 자, X가 뭘로 갈때? 이번엔 0으로 갈때 표현해라. 1은 1 플러스 X. 옳지. X돌네일 수준. 옳지. 원이 아닌은 무한대로 갈때 해봐라. 1 플러스 1에 X. 잘했어. 저게 E예요. 자, 1번. 저거를 알려드립니다. 저 극한을 알아야 미분을 할 수 있어요. 미분을 정의할 수 있고요. 자, 리미트. 저거면 저거 그대로 해봐야 돼. 자, X가 어디로 갈때는? 0으로 갈때. X분의 LN1 플러스 X이 어디로 간대? 1. 이거 아주 많이 쓰입니다. 아주 많이 쓰여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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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여요. 자, 저기 왜 이러는지 해볼게. 이 X분의 LN1 플러스 X라는 거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로그의 성질상 앞에 있는 숫자는 진수에 어디에다 올릴 수 있어? 지수에 다 올릴 수 있지. 오, 벌써 도용이 나왔네. 잘했어. 자, LN1 플러스 X의 X분의 L이 또 나온 거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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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으로 갈 때 0으로 가고 얘네 쪽에 역수가 미고 너는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너는 어디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맞춰서 1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L은 뭐가 될 거야? 2는 1. 그래.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해가 없겠네. 자,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형태가 이렇게 친절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0을 외우라고 얘기야. X분의 LN1 더하기 있어야 돼요. 1 더하기 1으로 보내는 거니까요. 1 더하기 X가 X분의 LN1 플러스 X. X분의 LN1 플러스 X가 어디로 간다고? 1으로 간다고. 여기서 얘랑 얘랑만 역수관계가 맞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똑같이 맞으면 돼요. X분의 L도 세 부분에 들어간 거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 자, 이해 제거죠.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다 치자. 이렇게 생겼으면 칠게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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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OX면은 여기가 뭐여야 서로 역수관계에 대해서 1로 보낼 수 있는 건데 OX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내 방파로 O를 나눠줬어. 여기다가 뭐 가야 되겠어? O를 컵해야 되겠지.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갈 거고? 1로 갈 거고. 그럼 O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좋겠네. 어, 잘하는데?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갈 때다. 0으로 갈 때. 이걸 내려가지고 뭐랬던 거예요? 뭐 분의? 외워보자. X분의 LN1 플러스 X가 온다고? 1로 간다. 분명히 내가 너희 가사 칠 때 이거 분명 까먹을 거라고 했었거든? 그러니까 까먹게 된다고, 결국은. 지금 아는 듯하지만. 사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은 LN1 플러스 X가 1이다. 자, 두 번째. 그럼 LN만 로고냐? 다른 거는 어쩌라고? 다른 거는, 다른 거는. X분의 LN이라는 거는 이제 위치 E였다는 건데, 위치 꼭 E가 아닐 게 없더라고.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봅시다. 위치 E가 아닐 때 뭐죠? 똑같은, 똑같은, 똑같은데. 그럼 똑같이 일단 풀어주면은 X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로그 A의 1 플러스 X를 쓸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 1 플러스 X라는 거를, 아, X분의 1라고 여기 올릴 거 아니야. 그럼 사실 얘랑 얘가 E로 가는 거는 똑같은 거거든? 그럼 로그 A에 뭐로 가는 거야? 로그 A에 E로 결국 수렴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LN에 익숙해져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이걸 LN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럼 밑변안, 밑변안. 그렇지. 이거 두 개만 자리 바꾸면은 N 내는 거잖아. 그래서 LN A분의 1로 가는 거야. 아, 괜찮아. 어, 너무 잘 돼서 너무 뿌듯하다. 여기 X분의 로그 A에 1 플러스 X는. 결국 로그 A에 E가 나왔을 건데, 그거를 그냥 LN A분의 1로 쓸 뿐인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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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에 의하면은 LN A가. 오, 놀리라. 얘도 두 번째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자, 이미. 잠깐만, 힘드라. 이 G20 로그 A 감수는 생각보다 미분이 엄청 시시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엄청 시시해요, 미분이. 그래서 지금만 더 힘든 거지, 너희가 이제 첫 환자 보고 있는 사극 감수 때 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잘 씁니다. 아니야. 자,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는 형태 조금 이따 외우기로 하고 왜 저렇게 되는지 볼게요. 얘를 치환을 해볼게요. e의 x승-1이라는 거를 그럼 e의 x승-1이라는 거를 내가 t라고 합시다. 그럼 얘 0으로 갔어. 그럼 limit t가 어디로 갔는지 봐야 돼. 0으로 갔어. 얘 어디로 가? 1로 갔지. 그럼 1 빼기니까 t도 0으로 어디로 가는 거야? 0으로 가요. 그럼 e의 x를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e의 x승이 1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플러스 t라고 쓰세요. 그 다음 x는 그러면? l은 옳지. 로그 2니까 l은 1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아하, 그럼 여기가 l은 1 플러스 t로 바뀌었을 거고 위에는 그냥 t죠. 아까 그거 역수지. 그래 그래. 그럼 여기 t 나누면 네 길로 갈고 t 나누면 네 길로 가니까 네 길로 가니까 네 길로 가니까 안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됐나?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알겠고 왜 그런지 알았어. 외워야 돼요. 방금 그 과정에서 결국은 l은 꼴로 고쳐지는데 얘랑 얘가 똑같아요. 결국은. 저게 역수감이 보기 때문에. 얘랑 얘랑 똑같은 거라서 일단 x분의 e의 x승 마이너스 1은 1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가 e의 e의 e x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도 뭐가 돼? e가 돼야 1로 가는 거야. 아, 일로 가는 거야. 여기도 e가 꼽혀져서 뭐 1로 보내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워야 돼요. 극한 형태로. x가 0으로 갈 때 그냥 배울 때마다 하나씩 외워요. x분의 뭐야? 외우기 정말 많아 사실. e x승 마이너스 1이죠. e가 어디로 간다고? 1로 간다고. x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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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로우 분의 1 더하게 되는 땡이 비슷해요. x분의 e의 x승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또 이제 의문이 생기지. 아니 위치 2만 있냐? 0은 없더라고요. 그래요. 0은 없더라고요. 0은 없더라고요. 이거는. 얘도 해보시면 이거를 t라고 한번 놔볼게요. t라고 놔두면 얘는 또 마찬가지로 0분의 면 1로 갈 거라서 1 뺀 1이라서 t도 어딜까? 0으로 갈 거예요. 그럼 얘는 ax승은 1 플러스 t가 돼서 그치 x는 로그 a에 알지. 그래서 로그 a에 1 플러스 t분의 t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어? 이거 어디서 말해 봤는데? 왜? 얘가 t 해주면 얘가 lna분의 1로 갔다며. 그게 역수인 거잖아. 얘 어디로 가겠어? 그냥 lna로 가진 거예요. 여기가 lna분의 1인 거잖아. lna분의 1분의 1이잖아. lna분의 1이 역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lna라고. 이해가 t를 원하는 거야. 아니 너희가 이해 못할까봐. 이게 여기랑 뭐가 똑같으려면 t를 나눠야. t분의 로그 a에 1 플러스 t가 lna분의 1로 가는 거잖아. 아 뭔 말인지 알겠지? 거의 1은 될 거야. 암튼 이렇게 lna가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외우는 겁니다. 아 연말 연말 결론적으로 역수관계고. x분의 2x승-1였듯이 위치 e가 아닌 경우 2x승-1이면 ln2가 될 거고요. 7x승-1이면 ln7이 되는 거예요. ax승-1이면 ln 뭐가 된다고? a로 수령을 한다는 얘기죠. 이거 얼마나 맞지? 같이 하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미쳤어? 절대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그냥 풀라고 하지. 그럼 왜? 이고 이익히고 해내네. 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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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이리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정말 미친 짓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거 편하면 하라고 하겠지. 절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건 진짜 다가 같은 짓이고 절대적으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안 돼 안 돼. 일단 외우고 나중에 니 혼자로 써봐.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자 다음 끝까지 보아요라. 자 리미트X가 무한대로 갈 때 3X승 더하기 1분에 3X승 마이너스 2X승을 보여주세요. 자 얘는 무한대문에 무한대 꼴이죠. 그냥 풀면 됩니다. 무한대문에 무한대이기 때문에 큰 놈 찾아요. 큰 놈. 문 밑에서도 3X승. 이게 또 3X승이니까 1로 갈거에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해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인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 0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 그럼 이런 형태는 어떻게 풀면 좋냐면 묶어. 큰 애로 묶어요. 큰 애가 뭐야? 3X승이지. 그럼 여기는 1 됐을 거고 여기가 2X승에다가 이거의 전체 1X승이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잖아. 그럼 얘가 어디로 가는거야? 0으로 가는거에요. 그럼 3X승에다가 X분의 1승이니까 옳지. 3X승에 X분의 1이 되면 결국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네는 결론적으로 3에 가까워지고 있는거에요. 이 말 이해가? 묶어서 주세요. 묶어서. 저의 형태는. 자 얘는 로그가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분의? X분의 3 더하기 2X가 됐겠네. 그래. 그래서 얘는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니까 2로 가까워지니까 결국적으로 로그 3에 2에 가까워질 것이다. 그 다음에 뒤에거는 얘도 로그 정리를 이용해주면 로그 2에 X-2분의 X땡은 마이너스 4죠. 그럼 뭐가 돼? X 플러스 2. 그렇지. 안그래도 2땡을 집어넣기 안좋았는데 딱 됐네. 로그 2에 살아서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거 괜찮죠? 눌릴까요? 눌려라. 자. 이제 드디어 처음 배워둡게 나왔어요. E를 정리했었죠? 네.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전체 X수. 이거는 E가 아니지. E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뭐 얘같은 경우는 미니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수. 1 플러스 X의 X수. 얘는 0으로 가겠지. 집어넣고 많네. 여기 0수 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1에 뭔 승인거야? 0승이니까 결론적으로 1로 가버리겠죠. 얘부터 이제 E에 대한 문제인겁니다.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도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네 두께 역수 관계하기 위해서 1 써주고 바깥에 일단 뭐 써주고 원래 2 썼으니까 그러면 너 뭐가 들어가니까 너 E로 갈 거고 E의 제곱을 끊어주죠. 얘도 마이너스 X지. 저거 다 노력해 줘야 된다. 왜냐하면 1 더 가게 됐거든. 1 마이너스 X면 그치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겠? 마이너스 X분이 되셔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바깥에 마이너스 X분이 붙어있겠죠. 그럼 0으로 가고 너는 마이너스 X분이 붙어있겠죠. 너는 마이너스 X분을 봐서 얘가 E가 되니까 E에 마이너스 X분이 되고 E에 제곱분의 E를 쓸 수 있겠죠. 잘한다. 잘한다. 자, 무한대로 갈 때도 안 쫄아도 돼요. 너 0으로 가고 너 무한대로 가고 너 무한대로 가고 확인하고 역수랑 맞춰주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그치 여기는 2분의 X가 붙어야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전체 B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E가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잘했어. 들어볼까? 아, 그걸 싫어하는 거야.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LN1 플러스 OX를 구해라. 이거 외워라 했다. 이거 치환해가지고 그런 짓 할 시간도 없어요. 이거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가 세고 되기 때문에 얘가 외운 형태죠. X분의 LN1 더하기 원래 X가 됐는데 OX니까 네가 O가 되는 거고 네가 O라서 너가 1이니까 O 곱해서 O 이렇게 가는 거에요.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 어머, 왜? 아, 여기? 잠깐만 이게 센터분입니다. 아, 나 얘는 서로 접어야 되나? 이거씩 할지. 이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해한 거야. 너무 싫어. 애초에 지금 저게 원래 안 들어왔는데 지금 나, 나 여기서 여기 갈 때 살짝 아팠어. 그때 저분에 알게. 그래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저런. 근데 선생님이 말하면 그냥 이해는 하겠어. 근데 이게 따르라고 하면 아, 이거 전까지 좋아. 따르라고 하면 난 못하겠어. 아, 하퉁할걸. 못해도 하퉁할걸. 근데 하퉁하셨어. 아우, 미적할걸. 할머니 그걸 서서히 말걸 그냥. 자차할걸. 아우, 아우, 어떡해. 아, 화면 또 못할거 같아. 아, 아, 나 전게 너무 싫어가지고. 왜요? 너무 싫어, 난 그냥 하나 같이 한 해. 싫은게 아니라 난 그냥 못하게 했는데. 아, 왜요? 너무 싫어. 아니, 악기 싫어서 수학 좋아했더니 수학이 이제 악기는 거 같네요. 너무 싫어. 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그래서 이가 없네. 갑자기 등 운동하고 있는 영상 걸렸어 정말 좋다 최고지 미쳤어 와 장을 하고 있잖아 여태곤 데이트 추는 데 없어 잘 안되고 빨려요 괜찮아서 나는 사실 몇 프로 밖에 없어 아 저기 사업 곱하고 싶다 아 목이 진짜 오기 있어? 왜 이렇게 잔잔하는 날씨 와 이거 같네 왜 이렇게 근데 여기 여기 다 들어가고 있는거 알지? 오기 아 나 이거 말할 때 다 보고 있어 응? 다 보고 있어 보고 싶어 아 안들어? 안풀리더라고 나 진짜 진실이 없는 거라는데 모르겠지 진실 나 같이 하는거 하나 좋아 나중에 올린 영상으로 보자 할 수 있어 안되겠으면 현우진한테 도망가 도망가 현우진아 저거 외울 것 같아 아 다 외워? 제발 외워 이러면서 그냥 머리에 넣어 이 한국같이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우고 시험작에 들어가야 되나? 어 없네 그러면서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래서 풀면 얘가 로그에 지금 밑이 이가 아니니까 그때는 아우씨 뭐 이렇게 잖네 3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곱 할거고 3은 곱 할거고 그럼 얘가 어디로 가냐면 L은 뭐 보네 밑에 봐 2분의 1로 가는거야 그치 그래요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은 A분의 1로 가는거잖아 네 얘가 너가 똑같으니까 결국 L은 2분의 1로 갔을거고 3이 곱해져야 돼서 L은 2분의 3 요렇게 되는겁니다 괜찮아요? 아 네 맞다 목이 아 아 아 왜 할 수 있어 처음에 원래 그래 언니 할 수 있어 어 처음에 원래 그래 다 그렇게 써 원래 처음에는 다 못해요 자 봅시다 2에 3X-1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는 얘랑 똑같아야겠지 일단 1이 1로 가는거는 눈치채야돼 뭐시기 0분의 2에 0순-1 얘네는 결론도 1로 가는데 얘랑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얘가 3X가 될거고 원래 2가 있었으니까 그쵸 2분의 3을 해줘야 돼 맞다 그래서 2분의 3으로 1이니까 네 자 그 다음 4번 자 4번은 X가 0으로 갈 때 여기도 2의 X승 더하기 2라는거는 4 곱하기 2X승이잖아 네 그럼 4로 묶어주면 2의 X승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그럼 너가 너가 어디로 가는거야 LN E 그렇죠 옳지 X의 2X승mal어된 call 7M für est 2 direction 너PER 2 2 1 1 2 2 1 2 2 어후 10字도 되죠! row일까요? 그러면 당연히 되죠 4번 이거 예제하고 싫 테니까 조금만 까lease Fs가 1이 아닌 것과 1인 것 Pub mixage로 분리 시켜주고 양해시수 전지집합씩 연속이다 1에서도 연속이어야 하는거다 양해시수 전지집합이라는건 진수 때문에 상수의 인기값을 보여주세요. 연속은 기본적으로 북한값과 로가가 똑같다는 얘기야. 한 수값씩 같다는 얘기기 때문에 1에서 연속을 시키고 싶으면 x가 1로 갈때 fx의 값과 f1의 값이 똑같다는 것만 증명하시면 되죠. 반대선은 로가항수이기 때문에 연속일거 아니야. x가 1로 갈때. fx는 1 근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해보시고요. x-1분의 lnx 플러스 a. 이게 b가 되는다는 얘기지. 자 그럼 먼저 극한을 살펴보자. 여기가 x가 1로 가면은 어디로 가버려? 0. 근데 수량했잖아. 위에도 0. 그치 너무 0이 되기 때문에 ln1 더하기 a는 0이라서 a는 0이 되어야돼요. 그러면은 다시 써주면은 x가 1로 갈때 x-1분의 lnx를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나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아이 진짜. 얘를 치환을 해요. 왜냐. 요거 형태 그냥 한번 살펴볼게. x가 0으로 가면은 0으로 가고 있지. 그 다음에 l은 내가 0 집어넣으면 l은 1로 가고 있는거지. 영국의 영국은 어쨌든 l은 1. 내가 1 근처에 가고 있는거잖아. 얘도 보면 1 집어넣으면 0으로 가고 있지. 얘도 l은 1로 가고 있는거지. 이 꼴이랑 완전 닮은 꼴인거에요. 근데 내가 풀기 쉽게 하려면은 x를 0으로 보내는게 좋은거니까. x-1이 t이라고 하시고. 치환해주면 l은 1분의 t는 어디로 가고? 0으로. 0으로 같이 1. 내가 1으로 맞춘건데. 그럼 너는 t분의 x가 뭔가요? t플러스 1이 아니라 1플러스 t라고 부르는거에요. 요런게 되겠죠. 그럼 너 뭔데? b의 1이들. b는 1인거야. a 0이들. 어때요. 이렇게 까키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함수. ex승과 e의 마이너스 x승의 그래프가. 직선 x는 t가 만나는점은 a, b라고. b가 y축에는 숫자대받을 h라 할 때. bh의 분의 a, b를 구해라. 뭐 이거는 뭐 어려운게 아니라. x좌표를 t로 설정했기 때문에. 요. t 여기 집어넣어주면 ft는 얘죠. 얘. e에 뭐가 되는거야? e에 t있음. b는 요기 위에니까 t컵만 뭐가 되는거야? e 마이너스 t있음. 그 다음에 bh는 요기인데 이거 당연히 y주면서. x는 t까지 버리면 이게 뭔거야? t겠죠. t. 이 까지 괜찮아. 그럼 저거 써주면. limit. t가 0에 우극한. b, h. t모델. ab. ab는 여기서 여기를 빼줘야겠지. y가 놓치니까. e에 t있음. b, e에 마이너스 t있음.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내고 풀어낸거야? 0, 2, 0, 1, 0. 이거랑 관련이 있는거는. 얘죠 얘. 이걸 알고있어야 된다고. 이거 알고있어야 된다고. 빼기 1에 일단 필요해. t가 0 플러스로 할 때 t분에. 빼기 1을 만들어내는거야. 왜냐면 나 그거 극한 밖에 모르는데 어쩌라고. 빼기를 하고 플러스 1인데 얘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여기 마이너스 1로 들어가버리죠. 이거 이해가? 그러면 이렇게 극한 따로 계산할거고 이렇게 극한 따로 계산할거에요. 그래야 수령을 하고 쓰라마느극기를 찢어도 되는거니까. t분에 2 t승 마이너스 1. 너 어디로 가는데? 너 1로 주잖아. 0으로 갈 때 t분에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이면 그치. 얘랑 맞춰면 되는거잖아. 그럼 너 마이너스 써줘야 되고 대신에 이거는 플러스로 할 수 있으면 되는거에요. 그래. 그럼 여기는 1하고 너 1 플러스 1. 2에 수면 되는거죠. 아하. 오케이. 돌려봐. 그 다음은 2분이지? 네. 꺼버려.